안녕하세요, 컬러스케일의 블루입니다. 오늘 가져온 건 요즘 핫한 아이폰 S입니다. 얘가 핫한 이유는 명확하죠? A13 최신 아이폰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칩셋이 들어가가지고 다른 칩셋들 다 뚜들펴고 다니는데 가격은 55만원, 핫할만하죠. 하지만 여기가 어디다? 컬러스케일이죠? 우리는 디스플레이만 보면 됩니다. 과연 이 친구 디스플레이 어떤지 궁금하니까 빨리 뜯어볼게요. 이게 프로덕트 레드다 보니까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빨갛게 들어가 있고 핸드폰을 꺼내봅시다. 오랜만에 아이폰 8 크기 스마트폰 잡아보니까 진짜 아담하네요. 비닐을 이렇게... 와... 벗겨내면... 저는 지금 이렇게 비닐 이렇게 벗길 때 이 순수한 반짝반짝한 이 디스플레이 이게 나오는 이 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프로덕트 레드 색깔도 상당히 예쁘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프로덕트 레드 원래 구매하시면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일정 금액을 기부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시기가 시기인지라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요. 아이폰 SE 구매하실 생각이라면 빨간색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자 이제 전원을 넣고 켜지는 동안 간단하게 디스플레이 스펙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해상도 1334-750 요즘 기준으로 확실히 낮긴 하죠. 흔히들 말하는 720p 혹은 HD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화면 크기도 요즘 기준으로는 작은 4.7인치이기 때문에 화면 픽셀 밀도 기준으로는 326ppi. 아이폰 XR이나 11과 동일합니다. 시력 1.0인 사람이 326ppi인 디스플레이에서 픽셀과 픽셀을 구문하려면 26.7cm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26.7cm가 대충 어느 정도냐? 저도 그냥 이렇게 말하면 감이 안 잡히니까 자를 좀 가져왔어요. 지금 여기 26.7cm 대략 이쯤을 잡고 눈에다가 갖다 대고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 한 이 정도. 옆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평균적인 사용 거리에서 시력이 1.0인 분들은 픽셀을 구분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보통 평균적인 사용 거리보다 화면을 좀 더 가까이서 보거나 내 시력이 1.0보다 확 좋다.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거슬릴 수도 있는 해상도입니다. 확실히 요즘 기준에서는 화면이 작긴 작아요. 이렇게 작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0cm 하면 화면이 좀 작아 보이니까 살짝 더 가까이서 쓴다? 그러면 픽셀이 약간씩 튀어 보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설정을 쭉쭉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트루톤, 제가 최근에 애플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SE가 싸니까 이걸 빼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잘 달고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트루톤이 뭐냐면 주변빛의 색온도를 파악을 해서 디스플레이 흰색 점을 거기에 맞게 옮겨주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눈이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눈은 주변 환경에 맞게 항상 자동 화이트 밸런스가 켜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 화면이 정확하게 6500K,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표준 화이트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더라도 주변 빛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화면이 누렇게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파랗게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트루톤 같은 경우에는 주변 빛에 맞춰서 화면의 화이트 포인트를 조정해주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촬영용으로 켜놓은 조명이 5600K, 그러니까 6500K보다는 좀 더 낮은 색온도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루톤 디스플레이 없이 보기를 누르면 화면이 약간 푸른빛 계열을 띄는데 트루톤 디스플레이를 켜면 화면의 색온도가 약간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르게 됐다가, 노랗게 됐다가, 푸르게 됐다가, 노랗게 됐다가 아직까지 살펴볼 게 몇 개 더 남았죠? 빠르게 짚어볼게요. 자, 그리고 화면 밝기 먼저 알아볼게요. 스펙에는 625니트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625니트가 맞는지 한번 직접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주변에 빛이 있는 환경에서 이렇게 찍는 건 정확한 값은 아니고요. 나중에 정확한 값은 리뷰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측정된 값은 649.9니트, 그러니까 650니트, 스펙에 적힌 값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 거죠. 이 정도면 아이폰 11 프로나 갤럭시 S20같이 최신 플래그십, 삼성이랑 애플의 최신 플래그십 디스플레이보다는 살짝 어두운 수치긴 하지만, 오히려 V50S 같은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전체 화면 화이트, 뭐 그리고 화면 많은 부분이 빛나고 있을 때는 더 밝은 수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11, 아이폰 XR, 아이폰 8 이런 애들이랑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야외 시인성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밝기는 화면 센터를 제가 측정을 했잖아요. 이게 근데 화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밝은지, 그거를 밝기 균일도라고 말하는데, 이거 화면 균일도는 한번 관심법으로 제가 한번 볼게요. 누가 빛샘 소리를 내었는가? 음, 뭐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LCD 같은 경우에는 화면 가장자리가 어두워지는 게 거의 종특이라고 봐도 될 정도거든요. 얘도 당연히 그게 없진 않을 거고요. 대체로 제가 찍어봤던 LCD 아이폰들이 균일도가 괜찮은 수준이었거든요. 뭐 자세한 건 찍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P3 그대로 잘 들어가 있고요. 보통 이 가격이면 중간에 오다가 줄줄줄줄 흘리고 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단디 잘 챙겨서 온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최신 플래그십 OLED 디스플레이랑 비교하면 명암비도 낮고 밝기도 조금 낮고 시야각도 그렇고 분명히 딸리는 점이 많지만 가격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훌륭한 품질의 디스플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SE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베이스가 됐던 디스플레이가 녹태 같은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화면 품질이랑 별개로 나중에 특별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가를 높게 해주기 어려웠다면 뭐 그 당시에서 품질도 막 썩 좋은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되는 아이폰 8 모델 같은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걸 생각해보면 아마 별 문제 없이 훌륭한 디스플레이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SE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컬러스케일이었습니다.